대전과 세종, 충남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취임 이후 충청권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AI 첨단 군수산업 육성 공약 이행을,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와대 세종진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 해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당선인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